저랑 해주세요, 데이트! 밥 사고 싶어요! 어휴... 그... 우와, 저돌적이다! 정말 안 그러셔도 돼요 뭘 바라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와, 뭐야! 개멋져! 보상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사고 싶어서요 부담스러우시면 더치페이로 어때요? 우와, 돈 바꾸다! 제가 요즘 바빠서 죄송합니다 우와, 절벽 방어다! 아, 다행이에요 저도 요즘은 좀 바빴거든요 서로 좀 한가해지면 밥 같이 먹죠? 제가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 조만간 그때 주신 번호로 전화드릴게요 네? 아니, 전 정말 괜찮... 어, 민서씨! 잘가요! 와, 나는 거의 없는 사람이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대네 뭐, 이미 한 명은 성공했으니까 천천히 해도 돼 네, 신성씨! 저 곧 도착해요! 어, 번호 준 거 제 번호 아니에요 스토킹 당하고 있다기에 제가 아는 형사님 번호를 준 거고 그런데 제 번호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어, 민서씨가 말한 팔짱은... 하... 죄송합니다 에? 뭐가 죄송한... 아니, 그걸 왜 구구절절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유선우,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것도 해명이라고 아니야? 빨리 진정하고 정체나 밝혀! 류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류님! 민서씨하고 조만간 식사 한번 해야겠는데요? 유후! 아뇨, 그보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어? 그럼 저기 자판기에서 음료 뽑아서 벤치에 앉아서 얘기할까요? 맛있다! 자, 할 얘기가 뭔데요? 저, 혹시... 주변 친한 사람이 사실 본 모습을 감추고 있다면 아니, 평소에 알고 있던 모습과 전혀 다르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배신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나요? 음... 범죄자인데 선량한 시민인 척 했다던가? 아뇨, 그, 그런 건 아니고 외적인 모습이랄까... 본 모습을 숨기려 했던 건 아닌데 작은 오해로 본 모습을 계속 숨길 수밖에 없었다던가... 오오... 막 화장 전후가 변신급이고 그런 거야? 풀메이크업인데 사람들이 화장을 연해서 이쁘다고 하니까 차마 그 이후로 쌩얼 공개를 못하는 그런 상황? 그, 반대랄까?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배신감 딱히 안 느낄 것 같은데? 나쁜 맘 먹고 뒤통수 치는 게 아닌 이상 사람들은 누구나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보여주고 싶은 부분 보여주기 힘든 부분이 있고 보여지는 것과 그대로인 사람도 있고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주임님...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그건... 어떤 새끼야! 제... 죄송해요... 재민아! 괜찮아? 으음... 빨리 가져가! 네... 어... 얼굴이... 얘들아... 조심히 가지고 놀아줄래? 우와! 이 형 존잘이다! 와... 근데 둘이 사귀는 거야? 우에... 그럴 리가 없잖아... 얘들아... 다 들리거든... 우와! 보라색 코끼리가 화났다! 도망쳐! 저것들이... 으에에... 농장 거기 앉아! 저... 주임... 우와! 내려놔! 이 바보 멍청이! 똥개! 보라색 괴물! 뭐라고! 원심불리기 맛 좀 볼래! 우와! 누나! 나도 태워줘요! 나도 나도! 원심불리기 맛 보고 싶은 사람은 차례대로 줄 사라고! 연속 두 번은 안 돼! 지둥아! 근데 저 잘생긴 오빠가 남자친구예요? 아니... 나 남자친구 있어! 거짓말! 야! 진짜야! 어디! 사진 봐봐요! 친구가 없잖아! 야! 봐봐! 내 남자친구! 근데 아무 사진이나 보여준 거 아니에요? 아니야!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 진짜네? 비밀 연애 중이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죄다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요? 네… 남친도… 조상권이 있다고! 선우야… 미안하다… 으흑… 음? 어디 가셨지? 연규 오빠! 어… 서연아… 일은 잘 보고 왔어? 오빠, 고마워요! 덕분에 그동안 밀렸던 일들 싹 다 끝내놓고 올 수 있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라면 메뉴들이 생각보다 어렵더라…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금전 등록기도 처음엔 어려웠지만 쓰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 그리고 손님이 많지 않아서 괜찮았어… 와… 다행이네요… 오늘 도와주신 거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괜찮아…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닌걸… 에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건 철저해야죠!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아… 그럼… 저… 미안한데… 최근에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갔다가 아버지한테 카드 뺏겼거든… 혹시… 현금으로 줄 수 있을까? 네? 어… 네! 오늘 은행도 다녀와서 마침 현금이 있어요! 여기요! 고마워… 어… 저기 서연아! 나 이걸로 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은데…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돼? 네? 이건 혹시… 데이트 신청? 주말에도 일해야 돼서 안 되나? 아뇨! 여기 회사 카페라! 주말에는 쉬어요! 저 시간 돼요! 정말? 좋아! 그럼 늦잠 자고 넉넉하게 토요일 저녁 6시에 만나는 거 어때? 장소는… 삐스카토르 브루즈미 첼란 페스트리 치즈 나초 스트링 스파게티 레스토랑! 에? 어… 거기 엄청 비싼 데 아니에요? 그 돈으로 못 사 먹을 텐데… 에이! 나도 돈 있어! 이걸로는 디저트 먹으러 갈 거야! 그… 그치만… 나 이래봬도 금수저까지는 아니고 은수저 이상은 된다? 언제 한 번 가보고 싶었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같이 가줄래? 응… 주, 좋아요… 나, 나도… 드디어 봄이 오는구나… 주서연… 이 흰머리 오목눈이 같은 년! 너도 할 수 있어! 연애! 앙nom 이 흰머리 오목눈이 같은 년! 롱꽃 이 흰머리야